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헬스케어의 메인 공매 창구가 매도를 마감했죠. 메인 공매 창구 매도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의 힘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그런 수급의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매수 주체가 메인 공매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셀트리온은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도가 나오면서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죠. 셀트리온을 보시면 지금 1500원 상승 중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보면 오른쪽이 거의 잘 없죠. 거의 다 하락 중입니다. 거의 다. 지금 창구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인 기관이 좀 강하게 매도하고 있죠. 특히 코스닥 쪽의 매도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전체 시총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지금 2900원 매도보다 코스닥의 1900원 매도가 훨씬 더 강한 매도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1000억 이상 나오고 있고 기관이 700원 매도 중인데 지금 기관의 추세는 계속해서 매도하겠다 이런 추세고 지금 외국인들은 쭉 매도하다가 조금 올라서고 있는데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못하죠. 아무튼 1000억 수준에서 지금 왔다갔다 횡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블락딜로 미리 매를 맞았고 물량 수화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강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골드만석스입니다. 골드만석스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계속 매도를 하던 주체 증권사였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신하는 건 관망이죠. 매도 좀 하다가 관망을 하고 있고 제피모관이 오전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제피모관 쪽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지금은 관망이죠. 이렇게 매수를 좀 하다가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매수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결국은 10시 반에 중단이 되면서 누적 순매수가 4천주 그러니까 그냥 관망 수준이죠. 신한하고 제피모관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제피모관은 손을 뗐고 신한 쪽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할 때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강하죠. 지금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게 UBS인데 만 6천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데 3분의 뭐 한 50주 30주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만 6천주고 골드만삭스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죠. 4만 9천 7백 7주 매수 중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셀트리온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만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실적만 가지고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모멘텀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특히나 또 낙폭이 워낙에 또 과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죠. 매도 주체 공매창구 JP신안이 매도를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안하고 있는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추세가 괜찮죠. 계속해서 좀 흔들면서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1.5% 수준 상승하고 있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런 분위기면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일 텐데 얘는 지금 한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는 이유를 좀 보면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JP모간 쪽에서 지금 16,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오전에 물량을 좀 뿌려놨습니다. 물량을 좀 뿌리면서 지금 매도세가 좀 나왔고 그리고 신안 쪽에서도 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물량을 좀 뿌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조금 약하다. 매도세가 좀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한 게 KB증권이죠. KB증권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증권사죠. 물량을 계속 뿌려대던 블락딜 물량을 뿌려대던 증권사인데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세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계속 사고 있죠.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은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B 매수에 하이투자증권 매도 이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죠. 한국 투자에서는 거의 관방 수준입니다. 퀴원조에서 좀 나오고 있고 매수하고 있고 미래에서 매수 중인데 이건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NH투자도 마찬가지 개인들 창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매도세가 2만 천 주 정도 되고 KB증권이 1만 7천 주 정도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하이투자증권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셀티륜의 1.5% 상승 분위기를 조금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런 창구의 모습을 보면 가장 지금 주가 상승을 막아서려고 하는 JPL 신안이 상당히 좀 관망 수준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오늘은 지금 손을 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방향을 조금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오전에 끌어내렸는데 끌어내리고 지금 조금씩 위로 올라서려는 파동이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슬슬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JP하고 신안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이제 방향을 좀 위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셀티리온하고 헬스케하고 아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이 두 기업은 셀티리온과 헬스케어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밀려 내려온 블락딜로 인해서 크게 할인율이 적용된 이런 부분은 물량 소화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이니까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제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향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추세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겠죠. 지금의 이런 현재 주가 위치 그리고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셀티리온 그룹은 너무나도 강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